남인천 방송이 진행하는 6일 지방선거 당선인 대담, 이번엔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성훈 당선인은 앞으로의 4년을 학생 성공 시대를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 도 교육감 당선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선인이 꼽은 가장 시급한 인천 현안은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도성훈 당선인은 학교를 신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를 적게 신설하고 교통 편의를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미 진행 중인 초중고 노트북 보급 사업을 통해 디지털 교육과 코딩 교육을 전면화해 미래 역량을 기른다는 구상입니다. 또 학생들을 생태시민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생태환경 교육도 추진합니다. 10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천형 바로알기를 시작으로 한 인천형 세계시민 교육도 추진합니다. 1인 1 외국어 교육과 국제교육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천교육이 유초중고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성훈 교육감 당선인은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인천교육을 만들고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만드는 학생 성공시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도성훈 교육감 당선인의 대담은 23일과 24일 남인천방송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